예, 언니 다이어트의 능력은 아주 좋아요. 절대로 쉽지잖아요. 아직 몰랐어요. 기준가 500원짜리를 사준 돈이 50원에 들이 되니까요. 성춘, 이모, 10개의 한입이 오징어를... 울릉엘에서 직접 듣고 온 만세 오징어가 한 마리에 500원씩 해보시고 있습니다. 울릉엘에서 직접 듣고 온 만세 오징어가 한 마리에 500원씩 해보시고 있습니다. 울릉엘은 25배라고 했습니다. 물건이 4체로 말린 새 오징어입니다. 일명 풀줄이 오징어입니다. 예, 어서오세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이제야, 이 비교, 오십시오. 진짜 빌까 하자야? 한번 빼볼까? 다행이네 성바디 투맨인 좋은 거 아니야? 응? 좋은 거 아니야? 아니... 모르겠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스팸 푸짐해 아까 일이 돌긴 cafes 오! 녹화에요? 안되겠는데 착 제육 열점퍼 나에 클럽 아직 있어? 올려야겠다 성격